야 밥 좀 먹어 밥 좀 먹고 밥 좀 먹고 미안해 냥냥아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오예 한 300만원 벌었다 이거 표본가죽 갖다 팔면 한 100만원 하지 않을까? 푸흑 자아 내가아 이리왔나? 어우 동굴 속에 있는거 개 답답하네 빨리 나가야지 하하하하하하 아아 온건 온건가보네 그럼 뭐 그럼 뭐 어디야? 여기서 왼쪽이다 여기다 여기 올라타 동굴 안에 너무 다 똑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어우 헷갈려요 자 여기 왔다? 왜 왔어? 역시 여기 왜 왔지? 갈고리 했던 곳 저기 아까 내가 내려온 길이 아닌데 자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자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맞아? 확실해? 아아 됐네요 아우 시원해 하하 함정 야 근데 지금 요 왼쪽에 있는 방망이에 저 턱뼈 있잖아요 약간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? 어금니가 있는데 턱 앞으로 앞쪽으로 뾰족하게 나와있는 저 이빨은 뭐야? 저글린이야? 오 저 하얀거 아 아 아 이 미친 진짜 이씨 아 이 미친 진짜 이씨 그게 이제 나왔는데 어디로 가냐 뛰어내려? 뛰어내려? 아 검치형 불러 안 돼 아까 걔 죽여야되겠어 싸우는 소리난다 자 싸우는 소리난다 새끼 나한테 오줌을 뿌려 어? 으으으으어우으으으으. 비염 소리 쩔. 왠지야! 무 왠지야! 방금 전에 약간 여자 아이돌 같지 않았나요? 왠지야 하면서 손 딱 피는데? 흑효석이다 아, 나는 아는 왠지야! 나는 아는 왠지야! 아, 나는 왠지야! 나는 왠지야!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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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밖에서 오는 왠지야! 햇빛에 빛나는 오르스 혈사? 하이, 미! 별 오로스 혈삭 바위를 찾으세요 와아 아 또야? 아니야 너 진짜 이씨 일루와 너 가까이와 아 진짜 저 생선 진짜 얘를 만져서 기분을 푼 다음 뭐야? 뭐야?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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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걸 왜 가려놨을까? 양손이 겁나 시야를 가리네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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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어우 개 빼족해지고 좋은데? 오래된 왠자족 고인도를 조사하세요? 이거 이걸 왜 조사해? 이거? 콧불쑥? 검초고랑이도 관종이네 잠깐만 UFO 아니야 이거? 어 이거 UFO인데? 잠깐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백퍼야 이거봐 이거 UFO잖아 아 여기 보이네 아 여기 보이네 UFO가 아니고 저걸 저걸 빛나는 저걸 표시해 놓은 거군요 앵까리 쓰레기샷? 아이고 신났네 아 놔둬라 놔둬라 배고파서 저러고 다니는데 우리 공격만 하나면 놔둬 아 무슨 서로 싸우는 소리가 안나고 칼로 베는 소리가 나냐 막 동물끼리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칼로 자르는 소리가 나 그래서 검치야? 야빠리? 아이고 물 건너가다 또 나올텐데 그 미친 생선 아 나 생선 너무 무서워 얘 젤리피쉬 젤리피쉬가 아니고 저거 뭐라그러죠? 무슨 피쉬죠? 어? 들어갈 수 있네 아래로 아래로 들어가? 와아 어? 어? 저기다 에이씨 짜증나네 헬로우 어! 아우 미친 야 빨리와! 이! 예! 예! 오 개무서워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창 줘야 돼 아이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이씨 여기 나만 싸워야 돼? 얘 뭐야? 야 뭐야 이거 아쭈 아 아 안 돼 왜 죽어 뭐하다 죽었어 거의가 어디야 검치야 안 돼 거의가 어디니 아빠가 갈 게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아빠 갈 게 으앗 음 여기서 살아나? 어 깜짝이야 빨개 벗고 있는줄 알았네 아 빨개 벗고 있잖아! 아이씨 놀래라 맨질맨질해서 옷 입고 있었는줄 알았네 흑요석 여기 이쪽 위에있다 물속에도 혈석있어? 그러네 흑 흑 흑 흑 흑 호우 혜우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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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 있다고 나와 있는데? 아래 있나?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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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자, 집에 돌아가자 오로스 헐쌔 어딜로가? 타고 몽둥이 창 조준시 흔들림이 적어지고 새물을 넣으면 무기를 바꾸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필요없고 낙하충격 감소 동물급소? 동물급소? 식량증폭제 나 음식 한 번도 먹어본적 없는데 음식 어떻게 만드는건데 음식을 먹으라고 나와있네 아우 징그러 자, 집으로 가봅시다 체력? 체력? 체력 올릴까? 근데 신기하다 밥좀 준다고 목숨을 거냐 그지? 아, 기술 포인트 2 있어야되네 체력 회복 여분의 체력 2포인트 이거 집 지어주면 딱 레벨업 하겠네요 아마 이분 집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어... 여긴 내 집이고 아, 이쪽이다 여기 있으시네 흰색 소 잡으라고? 왜? 아저씨 예! 오두막 만들어 줄게 내가 저 옛날에 원시인들도 머리가 벗어졌다는데 나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함정 투척 광란 칼 투척 뭐가 맞네요 이게 다 뭐야? 잔인한 함정 투척띠 아, 요즘에 너무 앙 기모띠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투척띠라고 되어 있으니까 발음 그렇게 할 뻔했어 아씨 투척띠 명중률 이중찬? 무기바퀴에서 창을 한 개가 아닌 두 개를 제작합니다 우와 아, 한 번에 두 개씩 만든다고? 좋네 저게 개꿀일 것 같은데 앙 투척띠 자동 수색 제압 공격과 동시에 적의 몸을 자동으로 수색합니다 전투 기술 돌칼 제압 RC를 눌러 적을 제압하는데 제압 후 R2를 버튼을 눌러 다른 적에게 돌칼을 던집니다 이 기술을 하려면 돌칼이 있어야 됩니다 안에 음 여분의 에너지는 하나 올리죠 그러보면 그렇게 어렵게 해서 타고 다니는 검치를 배웠지만 안 타고 다니는 게 개 함정이네 타고 다니려고 그렇게 열심히 와, 얜 뭐 이렇게 생겼냐? 매우 어려움 경비가 상하마음 우담족 성체를 무너뜨리고 지효인과 맞서 싸우세요 빠른 이동과 은닉철을 주고 난이도가 매우 어려움 그렇게 안 어렵게 생겼네 이렇게 돌아서 여기 찍어놓고 가자 이렇게 돌아서 여기 찍어놓고 가자 피빛 송곳 송곳잎 검치 구하러 가자고? 이거 잠시 후 여행